서핑캠프 서핑캠프라고 하는데 2023 서핑캠프 오픈 기념으로 8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8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행사를 합니다. 행사 내용은 1 플러스 1 서핑강습 서핑강습 비용은 5만원인데 1 플러스 1이니까 5만원의 강습을 2번 받을 수 있습니다. 토요일엔 신청자에 한해서 입문강습 한번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입문강습을 잘 마친 분들에 한해서 다시 말해서 서핑이 되는 조금 동작이 좀 자유롭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사이드라이딩 관련 사이드라이딩 보드 컨트롤 강습을 더 진행을 해서 확실하게 서핑 입문을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. 신청 문의는 바다캠프 010-3258-6747로 하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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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